박하나 정면 패스가 끊겼습니다 그러나 살려냈습니다 정면, 정면에 석점 들어갑니다 오 이명관 선수가 들어가서 첫 석점을 기록하는군요 자신의 눈도장을 찍을만한 좋은 플레이가 나온다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오, 들어갔어요 또다시 이명관의 석점이 나옵니다 오, 굉장하네요 손수입니다 이명관 인사이드 몰고 돌아갑니다 오, 네 이명관이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이명관 선수에게도 기회입니다만 석점 플레이를 또 완성시켰습니다 다른 선수에게도 충분히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단한데요 2.1.1.1.1 2.1.1.1 2.1.1.1 2.1.1.1 3.1.1.1